안녕하세요. 당구읽어주는남자 당일남입니다. 이번에는 쓰리쿠션 사상 불멸의 기록으로 꼽히는 클루망의 세계선수권 11년 연속 통산 20일의 우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우승기록을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다만 300회 이상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는 세계 쓰리쿠션 전설 레이몬 클루망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올해 85인 클루망은 쓰리쿠션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7살에 당구를 시작했지만 총망받는 미드필더로 축구에도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구에 전념하기 위해 축구를 그만뒀습니다. 클루망은 21살에 벨기에 챔피언에 오른 후 원쿠션, 쓰리쿠션, 보크라인 등 캐롬 종목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 벨기에 국왕에게서 기사작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구 선수로는 처음이자 유일합니다. 그의 수많은 우승기록 중 첫 손가락에 꼽히는 기록은 세계 쓰리쿠션 선수권 11년 연속 우승 및 통산 20일의 우승입니다. 세계 선수권은 1년에 한 차례만 열리는 쓰리쿠션 최고권위 대회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도 평생 단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듭니다. 클루망은 1963년 독일 노이스에서 열린 세계 쓰리쿠션 선수권에서 요한 쉐르츠를 꺾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때가 25살 때입니다. 이드메인 1964년 벨기에 오스텐테 대회와 1965년 네덜란드 힐베르쉽 대회마저 석권하며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3연패도 대단한 기록인데 이는 대기록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클루망은 1966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회부터 1973년 이집트 카이로 대회까지 석권하며 11년 연속 우승이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클루망의 12년 연속 우승을 저지한 선수는 일본의 전설적인 선수 고 고바야시 노부아키입니다. 고바야시는 1974년 벨기에 엔트워프 대회 결승에서 클루망을 꺾고 세계 선수권 첫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클루망은 다음해인 1975년 볼리비아 라파즈 대회 결승에서 고바야시에 서륙하며 우승한 뒤 또다시 1980년까지 6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9년 향년 77세로 세상을 떠난 고바야시는 클루망과 세계 선수권 결승에서 무려 9차례 만나 1승 8패를 기록했습니다. 유일한 1승이 바로 클루망의 12회 연속 우승을 저지한 것입니다. 클루망은 이후 2001년 룩셈부르크 대회까지 4차례 더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통산 21회 우승이라는 쓰리쿠션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을 완성했습니다. 클루망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하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선수권 통산 우승 2위는 당구왕제 토부연 브롬달의 6회입니다. 브롬달은 클루망 이후 유일하게 세계 선수권 2연패를 달성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3위는 세계 1위 딕 야스퍼스의 5회입니다. 다니엘 산체스가 4위, 프레드릭 쿠드롱이 5위입니다. 즉 브롬달, 야스퍼스, 산체스, 쿠드롱의 우승 기록을 합해도 18회로 클루망의 21회에 못 미칠 정도입니다. 다른 주요 선수로는 마르코 자네티, 에디멕스가 2회씩 우승했고 한국의 최성원, 세미 사이그너, 필리포스 카지도 코스타스가 한 번씩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우승 기록과 비교하니 클루망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클루망의 이 기록은 영원히 깨지기 어려운 기록이 아닐까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준비한 당구 읽어주는 남자 당일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